참 한반도가 북쪽이 지금 김시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 이시 왕조였다면 지금 북한은 김시 왕조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겁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식문화를 여러분들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분들 좀 자유로운 상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심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돈 대줘 가지고 핵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국제사에서 인권 계리안 같은 게 나오면 다 뭡니까 반대하고 인권 백수는 요즘 들어와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북한의 인권 유린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여러분들 오랜 시간에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야만사회인 겁니다. 문명사회 같으면 그 여러분들 자기하고 동족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도 착실히 만들고 매년 뭡니까 공개 백수도 내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뭐죠 그 분위기를 환기화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회는 야만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사기와 조작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기와 조작이 국가 전체 차원의 선거사기까지 번진 겁니다. 그게 이런 옛날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영국이 그렇게 이런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지도하고 있었지만 영국의 지식인들이 나서 가지고 그 노예 제도와 같은 그런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제도가 존속될 때 궁극적으로 영국 사회가 뭡니까 암세포처럼 그렇게 부패하고 비윤리적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영국의 이름들 그렇게 선각자들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사회가 모든 사안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비윤리적인 사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그걸 유지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히 멈히 훌륭한 나라가 될 자질이 있는 거죠. 왜 한쪽이 극악적인 여러분들 전체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주의를 해방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 차원에서 노력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도움을 받게 되죠.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이 보시게 되면 오늘도 참 명 칼럼을 쓰셨네요. 이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의 송재훈 교수께서 이제 여러분 소개드렸지만 조선조가의 노비 실태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까발리지는 그런 걸 조선에 기고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노외제국과 북한의 팽을 당한 남한의 586세대 운동권 한심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586들이 참 대책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불과 2, 3년 차이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가 아마 1963년생일 겁니다. 불과 이름대로 2, 3년 차인 거죠. 그 사람들 정신 제기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골수 좌파들인 거죠. 오죽 여러분들 찬양할 데가 없어서 노외제국가인 북한을 찬양하나 이야기죠. 우리 민족끼리가 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난 3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더는 동족이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 쫄개에 불과한 기에 의한 조소들이다. 운동권들도 젊은 날부터 줄곧지름한 게 이게 남조선이 여러분들 뭐죠 미국의 식민지라고 그렇게 주장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거리 현대판 노예청산을 목표로 활동지인 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는 전 세계 160개 국가의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노예제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중에 1등이 뭡니까 북한인 겁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노예제 국가인 겁니다. 그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오는데 위쪽이 저렇게 북한 최고의 노예제 국가가 돼버렸는데 남쪽은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이제 노예제 국가로 들어간 초입에 들었었기 때문에 얼마나 딱합니까 정말 한국의 정치인들 참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노예제 국가가 됐는데 한반도 남쪽은 9번 부정선거를 하고 국민의 실질적 참정권이 박탈돼 가지고 10번째 이제 완벽하게 뭡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그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 여러분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른 채 하고 국민들 대부분은 뭐죠 먹고 살게 급급해 가지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위쪽이 그렇게 이런 극악한 노예제인데 그 노예제를 보고 훨씬 더 자유로운 국가를 여러분들 건설해가 그 자유의 빛과 여러분들 그 향기가 북쪽을 넘어가도록 하지 않고 그냥 북한 비서무리한 체제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딱합니까 전 세계 여러분들 이 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주도 노예가 여러분 390만 명인데 그 가운데 270만 명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69% 한 70%가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노예인 겁니다. 전 세계 노예국가 가운데서 여러분 제 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일당 지배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여러분들 정책을 펼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그것도 아홉 번 여러분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열 번째 선거 부정이 여러분 목전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잘 발표되기 때문에 그것을 날낱이 밝혔는데 그것을 다 여러분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깔아뭉개 가지고 열 번째 결국 나라가 선거를 통해서 노예지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 징글징글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북조선도 징글징글하지만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국민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징글징글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국가 주도 노예가 390만 명인데 그중에 70%는 270만 명이 뭡니까 북조선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렇게 북조선 하더라도 이런 핵 개발하는데 돈 다 대주고 기회만 있으면 뭡니까 북조선을 감싸기 위해서 인권 계리안 다 여러분들 뭐죠 참 안하고 인권 여러분들 무슨 백서 만드는 거 다 깔아뭉개고 지금도 뭡니까 북조선을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나라가 정신도 썩었고 윤리도 썩었고 이념도 다 썩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넘어가면 북한 인구의 10.4% 노예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서 모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민족이 얼마나 여러분 악독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명 가운데 1명입니다. 1명. 1000명당 104명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정권에 아부하지 못해가 여러분들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이 정권을 여러분들 유지하겠어 여러분들 물심양민은 노력했던 윤희상이나 이런 사람을 다 추앙하고 정률상인가 무사한 사람을 추앙하고 정신줄을 완전히 나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노예제 국가를 존속하기 위해서 무슨 민족작가회의를 황석영 씨는 가 가지고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뭡니까 건배하고 뭡니까 황석영 씨가 그런 잘 쓰시죠. 그러나 정신이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선거는 다 이런 대한민국 누구 손에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노총 손에 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육감 선거는 다 누가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민주노총이 미는 사람이면 어떻든 조작해가지고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연장을 다 장악해 가지고 교육이 인권조련가 이러면 다 무너져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다른 데서 공부시키면 되겠지만 나라 꼴이 그래서 애 나라고 애 나라고 애 나라고 헌법에 저출산 넣으면 헌법이 된다고 정신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북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공권력을 이용해 공권력이란 강제력이니까 10% 넘는 인민을 조직주로 노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민경욱 전 의원이나 도태우 변호사나 윤용진 변호사나 권호영 변호사나 박주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들 오근호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뭘 주장한 겁니까 공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학법적으로 권력 이양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의 요구를 윤 대통령 한 번도 반응 안 하지 않습니까 다 깡그림 그래서 그냥 대통령은 그냥 우리를 뭐로 생각하는 거 아니까 세금 내는 충이나 아니면 노예 정도로 생각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찬 여름 겨울에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머리털을 보내도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인간인 겁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인민의 노예한 겁니다. 그게 북한만의 이야기냐 이야기 그게 이런 북한만의 이야기냐 대한민국의 선거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는 국가 권력에서 국민의 노예 하나가 진행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남조선과 북조선이 그냥 짝짝꿍이 돼서 돌아가는 건지 국가 권력에 의한 인민의 노예 하나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노예 하가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북조선 여러분들 선거하고 남조선 선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국조선 선거하고 남조선 선거가 뭐 여기는 제가 비판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아니 내가 비판할 거래 내가 노예가 아니잖아 난 여러분들 난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못한 건 못했다고 잘한 건 잘했다고 내가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분명히 반대하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그냥 몰려다니면서 윤 대통령을 때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묶어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아니죠. 국가 노예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이해하고 우리 문제를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겠죠. 입 다물면 그리고 이렇게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서서히 국민들 생활을 파괴 안 하겠습니까 조여오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조선노비제와 북한의 국가노예제는 과연 무관할 수 있을까 양자 사이의 모종의 연속성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조선노비제와 북한의 국가노예제 사이의 역사적 상관성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에 송재윤 교수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북한의 국가노예제와 남한의 선거를 탈취한 국가노예제는 무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대통령 우리가 이런 뽑지 않은 국회의원을 모셔야 된다는 거가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떡과 무관하게 울산광역시 시민들은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를 받은 울산교육감을 원하지 않았는데 김주홍시를 원했는데 천창수시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울산시민들이 만들었으면 제가 이야기한 울산시민들을 선택한 거니까 그럼 누가 선택한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김주홍 우파교육감 부부를 낙선시키고 울산교육감에게 천창수 좌파교육감 부부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조작값 35% 적용해가지고 김주홍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당선시켜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어이가 없는 기가 찬 문제들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면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적으로 대단히 게으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회현상과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해보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노예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댓글란이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아니 공병호가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게 뭐가 문제죠 우리가 노예입니까 우리가 노예냐고요 노예는 입 쳐닫고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하지만 자유인은 뭐죠 윤 대통령하고 내가 뭡니까 윤 대통령이라면 선출직 공직자가 내가 된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나는 경제활동이라면 세금 내고 그래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노예건성이 강하냐 이야기입니다 오늘 남명이시께서 외로운 외침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왜 외로울 게 따로 있습니까 저는 외로움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이런 글을 보면서 조선노비제하고 북한의 국가노예제를 연결해서 송재윤 교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선거를 빼앗기는 것은 그냥 국가노예제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항할 수가 없으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항할 수가 없으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it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공상당 같은 걸 보시면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저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인민들을 손바닥 안에 여러분들 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선이라든지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만 노예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딴 게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 하게 되면 대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안 벌써 다 이야기했잖아요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도장을 쓰지 않고 직접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노예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이 쉬운 방법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쉬운 방법도 국민의힘이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이 쉬운 방법도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관철 못 시키는 거고 이 여러분들 간단한 방법도 윤 대통령이 입 한 번 뻥껏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 선거부정에 부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내 논리가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 줘도 국민 여름 중에서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지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부역한 사람들이죠 부역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침략전쟁이 완성된 다음에 내가 부러지셨던 것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조금 있겠죠 다수는 모를 거고 그냥 저는 제 양심상 제가 수행해야 될 소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안전하게 됐습니다 Tip 3 그럼요 감사합니다.